3.js 기초 튜토리얼 아홉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커브입니다. 3.js의 커브에 관한 기능은 있는데 서피스에 관한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커브 기능을 잘 익히신 후에 커브 두 개를 이렇게 차원을 넓혀서 생각해 보시면 서피스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커브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서피스는 다른 튜토리얼이나 제가 이제 추후에 3.js 로 하는 고급편 중급편 이런 걸 만들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js 써서 서비스를 그리는 다른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서피스를 설명하려면 어 그럼 당연히 서피스나 커브는 지오메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오메트리에 들어있지 않고요.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커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선이죠. 곡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 곡선은 면을 구성하지 않고 입체를 구성하지 않으니까 선을 그리거나 점을 찍을 때는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커브를 이렇게 있고 그 커브들을 폐곡선으로 만든 다음에 크로스드 커브로 만든 다음에 얘들을 삼각형으로 자르면 당연히 지오메트리 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리는 것 이것도 역시 그 면으로 그리는 것 역시 가능한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 튜토리얼에서는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3.js 에 보시면 커브가 어디 들어 있냐면 익스트라에 들어있습니다. 익스트라 코어 부분에 커브라고 하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커브 패스레이드라는 것도 있고 인터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패스라는 것도 있고 쉐입도 있고 쉐입 패스라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커브에 대한 함수는 이런 거에요. 아크 커브, 캔멜롬 커브, 큐빅 베지 커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커브들은 익스트라로 따로 빼져 있어요. 익스트라 코어, 베이지 코어가 아니라 익스트라 코어로 되어 있고 그 익스트라 코어의 커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 커브 오브젝트를 가져다가 인헤리트에서 상속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주셔야 될 게 아크 커브는 아크 커브와 엘립스 커브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와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라인 커브, 라인 커브 이거는 사실은 커브가 아니에요. 커브가 아니라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사실은 그냥 직선 그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캔멜롬 커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캔멜롬 커브가 있고 스프라인 커브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스프라인 커브를 쓰면 당연히 캔멜롬 커브가 호출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워야 되는 거는 배지의 커브가 두 종류. 쿼드라틱 배지에 큐빅 배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쿼드라틱 배지를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2차 배지의 커브라고 부릅니다. 쿼드라틱이 어? 쿼드니까 네 개 하는가요? 아닙니다. 쿼드라틱은 2차예요. 큐빅은 3차 배지의 커브입니다. 여기에 3이 붙어있으면 3차원 공간의 커브고 3이 안 붙어있으면 2차원 공간입니다. 평면 xy 좌표만 있는 거고요. 3가 붙어있으면 3 디멘저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큐빅의 3차는 3드 디그리. 파라메트리 형식으로 수식을 썼을 때 뭐의 3승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쿼드라틱은 파라메트리 계션되면 t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일단 큐브 커브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세 종류예요. 엘립스 라인하고 그 다음에 베지의 커브와 스프라인이 있어요. 일단 엘립스 커브는 어떻게 정해야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뭐냐면 센터입니다. 센터고요. 그 다음에 x 방향의 반지름 그죠? 그죠? 그 다음 xr 그죠? 그 다음에 y 방향의 반지름 yr이 있습니다. 그죠? 이 반지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커브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타원이죠. 만약에 원을 그리고 싶다 그럴 땐 xr과 yr이 같으면 원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리고자 하는 커브를 이걸 360도 다 그릴 거냐 아니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만큼만 그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거면 예를 들면 여기가 이거를 라디안으로 스타트부터 엔드까지를 쓰면 라디안으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야. 그러면 얘가 4분의 파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4분의 5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나요? 네. 3분의 파이에서 4분의 5파이 까지 하면 뭐 이렇게 그리겠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뭘 또 할 수 있냐면 로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은 뭐냐면 이 타원 자체를 예를 들면 세타드 만큼 세타디그리 만큼 돌리고 싶다 그럴 땐 이렇게 돌아가겠죠. 타원이 그렇죠? 이렇게 기준점으로 봤을 때 장축, 단축이 뜯을 때 이게 이만큼이 돌아가게 만드는 로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립스를 타원과 호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엘립스 커브입니다. 라인 커브는 어떻게 그리냐? 라인은 그냥 두 개 그리는 좌피 두 개의 시작점과 끝점 쓰면 라인이 그려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배지의 커브입니다. 배지의 커브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2차 배지의 커브와 3차 배지의 커브가 있고 이것들을 2차원 공간에서 쓸 수도 있고 3차원 공간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배지의 커브는 어떻게 구현되냐면 2차 배지의 커브는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요. 이 커브는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서 마지막 컨트롤 포인트를 향해 갑니다.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컨트롤 포인트에서 끝나요. 예를 들면 얘가 0, 1, 2였다고 하면 똑같이 0, 1, 2였다고 하면 이렇게 처음에서 시작해서 끝으로 끝나는데 두 번째 이것을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데 컨트롤 포인트를 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사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다가 끝점 방향으로 꺾어지는 거죠. 2차 커브는 그러면 3차 커브는 어떻게 되냐 3차 커버는 컨트롤 포인트가 4개가 있습니다. P0, P1, P2, P3가 있다면 이 커브 역시 시작은 어디서 하냐면 P0에서 시작하고 끝은 P3에서 끝나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냐면 P1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가다가 P2 방향으로 커브를 틀고 그 다음에 끝머리에 가면 P3에 가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배지의 커브. 그리고 여러분들 어도비의 일러스트레이터나 같은 그림 툴 쓰다보면 이렇게 커브를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있죠. 이런 도구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큐빅 배지의 커브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큐빅 배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글꼴 있죠. 외곽선 글꼴이라고 하는 글꼴도 대부분 이 배지의 커브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셔야 되는게 뭐냐면 캔멀 롬 스프라인입니다. 캔멀 롬 스프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 배지의 커브는 컨트롤 포인트가 만약에 4개가 있었다면 첫번째하고 끝점은 지나가지만 이렇게 두번째 세번째 컨트롤 포인트가 안 지나가죠. 그런데 캔멀 롬 스프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캔멀 롬 스프라인은 이 제어점을 모두 지나갑니다. 제어점을 정확하게 지나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 이 P0부터 시작하게 그리고 싶어 그럴 때는 사실은 스프라인 정확하게 구현하려면 뭐 P0에다 하나 똑같이 중복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반대쪽 방향에다 하나를 더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 스프라인 커브는 스프라인 커브는 제어점을 다지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나가는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엘립스하고 캔멀 롬 스프라인하고 배지의 커브를 한번 공간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js 도큐먼트를 볼게요. 3.js 도큐먼트에 보면 코어 파트에 여기 보시면 우리 썼던 오브젝트 3D가 우리가 썼던 박스나 스피어나 콘이나 이런게 오브젝트 3D 오브젝트라고 했죠. 여기 익스트라에 보면 익스트라 코어에 커브, 커브 패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쓸 것은 커브인데요. 아까 설명해서 말씀드렸듯이 캔멀롬, 큐빅베지, 쿼드라틱베지, 라인, 엘립스 이런 커브들이 있습니다. 이 커브들은 공통적으로 커브란 오브젝트를 상속했었어요. 그런데 이 커브 오브젝트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냐면 커브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로열고 닫고 하면 컨스트럭서, new가 되는거죠. 그런 다음에 아크랭스 디비전, get포인트 get포인트라고 하는게 뭐냐면 커브 안에 있는 점들을 모아내는 겁니다. 점들을 계산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리턴해 주냐면 포인트 어레이에다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 그러니까 커브를 커브의 시작점을 0이라고 하고 끝점을 1이라고 했을 때 0.7 되는 점의 커브의 위치에 좌표는 얼마인가 get포인트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get포인트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인티저로 이 커브를 0에서 1까지를 처음점 끝점까지 해가지고 인티저로 데이터를 5개 뽑아주세요. 디폴트는 5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50개 뽑아주세요. get포인트를 하면 그만큼 포인트를 뽑아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코드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코드는 0.9 cubic page 3 html.js 그 다음에 0.9a ellipse html.js 그 다음에 0.9b camollum 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를 저기 크롬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큐빅페이지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ellipse는 이렇게 나옵니다. town이 하나 그려졌죠. 그 다음에 camollum curve는 이렇게 나옵니다. camollum curve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먼저 큐빅페이지 커버를 볼게요. 큐빅페이지 커버를 봤더니 어?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데 축이 어딘지를 좀 알고 싶어서 xyz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축을 그렸어요. 사실은 여기 좀 색깔을 다르게 해야지만 xyz 딱 보기가 좋은데 하여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봤더니 아하 앞에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여기 이제 포인트를 정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001 z죠. 그 다음에 000 원점으로 돌아왔죠. 100 X축이죠. 000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010 Y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는 거냐면 축을 그리는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축을 그리기 위한 포인트들을 뭘 만들었냐면 지오메트리에다 집어넣는데 3. 버퍼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내가 어레이에다가 포인트들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포인트들로부터 지오메트리 만들어줘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내가 어레이에 이렇게 포인트들이 xyz 쭉 들어가 있어. 이걸 사용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버퍼로 포인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예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뭘 그렸나 봤더니 머티리얼을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머티리얼을 정했어요.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로 빨간색으로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축이 빨간색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와이어라고 하는 뚜리점 라인으로 사실은 지오메트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메쉬를 만든 거죠. 메쉬를 만든 건데 트리점 라인으로 만들어서 씬에다가 애들 했습니다. 이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은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 흰색으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커브를 만드는데 커브는 뉴 하고 잠깐만요. 뉴 하고 뉴 하고 큐빅 베이직 3 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베이직 3 에 좌표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어요. 큐빅 베이지에는 컨트롤 포인트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개 있어요. 근데 이 커브를 잘 보니까 0,0,0 에 하나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에 있고 그다음에 3,2, 마이너스 2 있고 그다음에 1,1,1 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림이 공간상에 어떤 그림인지 보여주시죠. 아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구나 대충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좀 보기 좋게 다른 좌표로 잠깐 옮겨 볼게요. 예를 들면 0,0,0 에서 Y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0 Y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요. 2 0 Z값은 전혀 바꾸지 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요. 2,2,0 Z값은 0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2개 있고 그다음에 아까 Y값은 다시 0으로 내리고요. Z값은 다시 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파워포인트로 보여줬던 배지의 커버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그렇죠. 모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0,0,0 0,2,0 2,0 2,0 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스텝에서 뭘 했나 봤더니 Points 라고 한 거에 Curve 커브죠. 이거 지금 큐빅 배지의 커브로 크리에이트된 커브 오브젝트인데 커브 오브젝트에 GetPoints 그다음에 50개 라고 했어요. 그러면 50개의 포인트가 저 Points2 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좌표를 아는 그 포인트를 만들듯이 이게 Get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3. 버퍼 Geometry SetFromPoint 아까 봤죠? SetFromPoint 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써갖고 Geometry 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Material은 어떤 Material을 썼냐면 Line Basic Material을 썼어요. RGB니까 녹색으로 그렸네요. Wire2 라고 해서 3.9 로 Line Mesh 로 와이어에다가 Wire2 를 넣었네요.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와이어를 로테이트를 해가지고 와이어와 배제 커브와 그 축 이 와이어는 뭐냐면 저기죠. 그 축이죠. 축과 이 배제 커브를 동시에 한꺼번에 움직이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기 위해서 와이어에다가 Wire2 배제 커브에다가 축을 패런트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로테이트를 한 거예요.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까 결과는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컨트롤 포인트를 변경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아 여기가 그러니까 0,0,0이고 이쪽 방향이 이게 X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Y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네. 또 하나 실험을 한번 해 볼게요. 뭐냐면 이게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10으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보시죠? 이 10개로 끊었습니다. 이 커브를 10개의 세그먼트로 서브 디비전을 했어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숫자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냐면 뭐 더 줄일 수 있어요. 4개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줄을 R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개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2개로 줄일 수 있을까요? 네. 2개로 줄여보겠습니다. 네. 2개로 줄여보겠습니다. 네. 하나로 줄이면 당연히 직선이 나오겠네요. 한번 하나로 줄여 볼게요. 그렇죠? 줄여 볼게요. TLS 네. 직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의미구나.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거를 아까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으면요. 네. 뭐 지금 10만을 넣습니다. 10만을 넣으면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10만개나 쪼개면 당연히 포인트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500개로 쪼개나 10만개로 쪼개나 품질의 차이는 렌더링 품질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10만개를 그리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원의 낭비입니다. 자원의 낭비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제를 가볼게요. 그 엘립스입니다. 엘립스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중심과 네.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엘립스 코드를 봤더니 09A에요. 09A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봤더니 거의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형식입니다. 근데 그 커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파라메타를 아까 배지에 큐빅 배지에는 컨트롤 포인트를 4개를 집어넣어서 커브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네. 엘립스 커브 그래서 센터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그 X 반지름 Y 반지름이죠. 만약에 X 반지름을 키우면 어떻게 모양이 바뀌나 볼까요? 네. 릴로드 하면 네. X 방향으로 굉장히 길어졌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X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다시 Y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0에서 2파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내가 1파이만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반원만 그리게 됩니다. 반원만 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돌아가서 좀 알긴 어렵지만 어딘가가 여기가 예. 여기가 0도이고 여기가 180도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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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요것들을 약간 회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죠? 0.5 곱하기 메스점 파이를 곱해 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네. 릴로드 볼게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아 잠깐만요. 0.5 곱하면 네. 2파이기 때문에 90도가 들어가서 굉장히 알기가 어렵죠. 45도만 돌려 볼게요. 0.25만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시 릴로드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 45도에서 시작해서 45도로 끝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이 전체 타원을 이렇게 로테이트 하는데 로테이트를 시킬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제 캔멀롬이죠. 캔멀롬 스프라인은 뭐라고 그랬죠? 네. 제어점을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캔멀롬 스프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캔멀롬 스프라인을 제가 컨트롤 포인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캔멀롬 스프라인은 여러 개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베지의 커브는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그랬는데 캔멀롬은 쭉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는 대로 계속 연속해서 쭉 쓰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캔멀롬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가 0,0,0 이고요.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가 X 방향으로 이렇게 1 방향으로 갔네요. 그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0,0 방향에서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Z 방향으로 갔어요. 그렇죠? Z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고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였네요. 일단 캔멀롬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이렇게 사다리 타듯이 이렇게 우리 리을 짜 쓰듯이 올라가 볼게요. 그냥 첫 번째 X 방향으로 1 가고요. 그 다음 컨트롤 포인트는 위로 그냥 1로 갑니다. 그렇죠? 1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갔죠? 위로 갔죠? 다시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0 1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왔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니까 네. 다시 0, 2, 0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할게요. 그러면 1, 2, 0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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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위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2, 2, 하고 0이 되겠죠. 다시 왼쪽으로 오면 아니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위로 올라갔으니까 X는 1이고요. Y는 1, Y는 3이 되겠네요. 네. 3.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면 다시 0, 0, 마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릴로드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잘 보십시오. 컨트롤 포인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0, 1, 2, 3, 4, 5, 6, 7.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그 컨트롤 포인트 점을 지납니다. 잘 보세요. 0,0을 시작해서 1,0을 지났죠. 이 점도 지났고요. 이 점을 딱 지납니다. 그러니까 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어점으로 정해놓은 그 점들을 반드시 지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캔말롬 스프라인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아까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무엇이 가능하다고 그랬냐면 커브를 두 개에 이어서 두 개에 이어서 뭘 할 수 있냐면 서피스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그 만드는 방법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 만드는 방법은 네, 만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배제 커브로 배제 커브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배제 커브가 만들어졌으면 배제 컨트롤 포인트를 정하면 배제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배제 커브를 네 개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 커브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 커브는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커브는 또 다른 색깔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 이곳, 이 네 개의 배제 커브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생기는 쉐입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제네레이트 합니다. 그럼 포인트를 막 제네레이트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포인트만 생겼지 이걸 면으로 그리려면 우리는 웹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뭘로 바꿔야 됩니까? 이 포인트들을 엮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신 메쉬로 만드는 과정을 걸치셔야지만 네, 서피스로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으로 렌더링 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한 번, 저쪽 방향으로 한 번 아까 라인 머티리얼, 베이직 라인 머티리얼로 해가지고 결정해서 그리면 되지만 면으로 그릴 때는 메쉬를 쪼개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아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